재산세 보증인이요? 재산세 보증인이요?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아는 선배한테 좀 부탁을 해 봤거든 무슨 일인데? 유통 불쌍한 할머니들한테 사기주소 먹고 살란 얘기냐? 여기 오신 사모님들한테 물어봐 하루에 4시간씩 지 엄마한테 노래 불러주고 재람 떨어지고 우리가 자신부터 낫다고 할걸 니가 도와달라고 해야 사모님들이 도와주실 거 아니야 어? 아버님 도와주십쇼! 아버님 한참! 아버님 도와주십쇼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어요 어머니! 아버님 도와주십쇼! 엄마! 엄마! 너희 그만 다니고 싶어? 다니고 싶으면은 뭐라도 하나 사야될 거 아니야? 놀아줄 때는 웃고 따들다가 막상 갈 때 되면 배째라는 양반들 나이만 넣었지 강도나 다르고 있어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다 돈이란 게 돈 거야 그럼 오늘 하루도 신나게 출발해 봅시다 오늘의 50만원의 귀국! 왜요?! Emmanuel落定 놀아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